세상을 알면 하이클라스가 된다. 일요일 저녁 세상을 읽어주는 고품격 강의 하이킥클라스. 오늘은요. 1년 스케줄이 꽉 차있어서 서백까지 힘들었던 분입니다. 과학계의 유재석이라고 불러달라고 저희 작가가 써주셨어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제가 너무 거창하게 소개했나요? 너무 좀 심하게 하신 것 같은데요. 유재석이라는 이 수식어를 다들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 같아요. 아우 재석이 형님 너무 좋은 분이라서 감히 뭐 그냥 웃을 수 없죠. 제가 잠깐 물어봤는데 유튜브 구독자 80만 명이 좀 넘으신다고? 일단 과학계의 슈퍼셀럽, 과학계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렇게 제가 소개는 해드렸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분인지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네. 안될과학이라는 과학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대중에게 전달하면서 이제 과학기술에 대해 갖고 있는 대중들의 태도를 바꾸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입니다. 원래 전공이 뭐세요? 천문우주학을 전공했고요. 인공위성 궤도를 전공해서 궤도라는 이름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궤도라고 부캐를 만드셨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누리호 발사 뭐 이런 얘기 좀 여쭤보려고 보신 건데요. 얼마 전에 이제 누리호 발사 성공 우리가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발사체라고 저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발사체를 쏘아올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우주광국이 됐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은 우리가 예전에는 안에 들어가는 인공위성 탑재체를 만들 수도 없었고 이제는 이거를 만든 거를 우주에 올리는 것도 못했고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 탑재체를 만드는 거는 꽤나 많이 실력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인공위성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여전히 이거를 우주로 배달하는 능력은 없었어요. 워낙이 어려운 기술이기도 하고 이게 또 군사기술하고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독자적인 우리만의 배달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 상황이고요. 이걸 잘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곳으로 배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나중에는 다른 나라의 위성까지 배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의 범위가 좀 넓어진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사실은 위성보다도 발사체 기술이 훨씬 더 진보된 기술, 어려운 기술인 건가요? 사실은 어느 게 뭐가 더 어렵다 싶다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위성기술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활용하는 기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발사체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적 목적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국가별로 이제 좀 이 기술을 이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말 우호적인 국가도 발사체 기술만큼은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보유하기 어려운 기술이긴 하죠. 정말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실패하고 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기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되는 기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누리호에 우리가 위성들 여러 개 탑재해가지고 올렸다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어떤 위성들이 올라갔고 지금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누리호 같은 경우는 잘 올라가서 배달을 마치고 1단이나 페어링이나 2단 이런 것들이 다 바다로 잘 떨어졌을 거고요. 이제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큐브위성 7대가 사출이 됐습니다. 근데 주 탑재위성이었던 이제 차세대 소형위성 2호, 차소위성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차소위성 2호는 이제 거기에 있는 합성 개구레이더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싸아라고 부르는데 이 장비도 정상 작동하는 걸 확인을 잘 했고요. 그다음에 뭐 자세제어계나 전력계나 추력계나 이런 시스템들이 문제없이 작동이 잘 되더라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100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상황으로서.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7기의 큐브위성 같은 경우에는 4기가 이제 도요셋이라는 현대 비행을 하면서 태양활동을 관측하는 이 큐브위성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3기 민간기업, 우리나라의 기업의 큐브위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요셋 3호기, 다소리를 제외한 나머지 3기는 정상 작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현재 초기 운영을 하고 있고 상태를 좀 안정화하는 중이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개는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고. 다소리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화 상태가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다. 태양활동을 관찰하는 위성이 있고 나머지는 기업들 위성이면 통신위성이거나 이런 건가요? 일단은 카이로스페이스의 케이셋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루미르라는 회사의 루미르라는 위성이 있고. 그다음에 저스텍의 잭이라는 위성이 있는데. 이 잭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큐브이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교신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교신을 시도하는 중이고. 나머지 케이셋과 루미르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원활하게 지상과 교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루리오 쏘아올릴 때까지도 우리도 굉장히 많은 돈을 여기다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주산업이라는 게 천문학적인 돈을 쓰게 되는데. 전 세계가 우주산업에 이렇게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일단은 과거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독일의 브이트로켓의 성능을 딱 보고 나서. 굉장히 충격이 휩싸이고.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려고 우주전쟁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우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강한 힘을 얻으려는 목적이 강했고요. 또 국가 차원에서 국가의 브랜드라든지 어떤 위상을 높이려는 게 굉장히 강했죠. 우리가 세계에서 최초로 어딘가에 도달했다. 인간을 보냈다. 달로 보냈다. 동물을 보냈다. 이런 걸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아마 재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미 우주기술 관련 투자하는 회사가 한 5천 곳이 넘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에서? 네. 그리고 우주산업 관련된 기업의 수가 만 개가 넘습니다. 이걸 보면 다양한 우주 생태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돈 벌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업이 움직인다는 건. 시장이 생겼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이 움직인다는 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먹거리가 등장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국가나 기업이 지금 앞장서고 있다는 거는 과거의 국가 차원에서 어떤 그런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에 정말 땅이 됐다. 우주가.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우주에서 뭘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통신이선 같은 거. 그다음에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한다는 우주인터넷 이런 걸로 돈을 번다. 이 정도는 머리에 떠오르는데 그 외에도 돈 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사실 배달을 해준다라는 형태의 발사체 기술만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주로부터 얻는 데이터들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좋은 시장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우주에서 다양한 위성들이 사진을 받지 않습니까? 이 사진들을 다 모아서 데이터 처리를 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위성 사진을 통해서 어떤 지역의 사진을 지금보다 30분 전 사진을 바로 실시간, 거의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디에 있던지 지구의 어떤 곳의 사진을 30분 전에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며칠 전, 몇 달 전 사진을 지금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훨씬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정말 굉장히 많은 걸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술에 대한 부분들,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누리호 발사 성공한 다음에 바로 북한도 위성발사체를 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실패한 걸로 보이는데요. 누리호의 발사 성공, 북한의 발사체 실패, 이걸 가른 결정적인 요인을 궤도께서는 뭘로 보세요? 일단은 우리나라 누리호 3차 발사가 5월 25일에 성공을 했죠. 그다음에 북한의 천리마 1호라고 하는데 이게 5월 31일에 발사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경계경보도 나오고 우여곡절이 좀 있긴 했는데 북한에서 일단은 실제로 실패를 인정한 상황이고요. 이게 사고가 발생해서 서해에 추락했다고 하는데 원래는 북한이 인정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인정한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한 일입니다. 아마 너무 완벽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할 수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일단 세부 사양을 좀 비교를 해보면 누리호가 높이가 47.2m 정도 돼요. 이게 아파트 15층 정도 높이입니다. 그리고 폭이 한 3.5m 정도 되고요. 천리마 같은 경우는 정확한 크기는 공개가 안 돼 있는데 아마 누리호랑 비슷하거나 약간 작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발사체가 전부 3단 로켓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누리호는 1단이 300톤급, 2단이 75톤급, 3단이 7톤급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1단이 160톤급이고 2단이 40톤, 3단이 3톤급 엔진으로 추정이 돼 있죠.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유사한 측면들도 꽤 있는 거고 하지만 북한이 아직 위성을 궤도에 정확하게 올렸다는 증거가 사실은 부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쏠 수는 있다. 그래서 시작점에서 출발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정확한 궤도에 올려서 이 위성이 제대로 된 성능, 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굉장히 정교한 추력 조절 기술도 필요하고 어떤 자세를 제외한다든가 굉장히 미세한 통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이게 결국 발사체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술이거든요. 그냥 출발만 하는 게 아니라 도착지에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을 봤을 때는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준이 북한보다는 앞서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주로 물건을 배달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앞서 있는 것 같다. 이런 사례로 봤을 때. 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몇 동 몇 호까지 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술이 없다고 볼 수 있죠, 북한이.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렇게 뭔가 발사체를 쏘면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이게 혹시 거기다가 위성 아니고 탄두 같은 걸 넣으면 결국에는 미사일 실험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대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까지 가는 것보다는 북한의 기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판단해보면 우주로 보내는 건 좀 기술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단순히 어디까지 보낸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발사체에 탑재되는 탑재체가 위성이면 사실 우주 발사체가 되는 거고 여기 핵탄두가 들어가면 탄도미사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연료 같은 경우가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케로신, 등유와 액체 산소를 씁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가 비대칭, 디메틸, 하이드라진 그다음에 산화재료 적연질산을 활용을 하는데 이 차이가 어떤 거냐면 둘 다 액체 연료를 사용하고 북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고체 연료도 많이 사용했었고요. 그런데 이 차이가 우리나라는 누리호의 연료를 발사 당일에 준비 시간이 한 8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그런데 발사 주입을 4시간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군사적인 이용이 어려운 거죠. 우리가 발사를 하려고 해도 이미 한참 전부터 준비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소를 액체로 만들어서 주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영하 183도 이하로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려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장비가 필요한데 정교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미세를 쓰기 어렵다는 건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도 액체로 유지가 됩니다. 연료가. 이 말은 뭐냐면 보관도 쉽다. 그다음에 준비 시간도 매우 짧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의 바로 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차이가 있고 그러면 거의 무기용으로 개발된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완벽하게 봐라. 우리는 완벽하게 과학기술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다 알 수 있지 않냐. 그런데 북한은 그런 측면이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발사되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미리 알려고 해도 준비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그리고 연료 같은 경우가 하이드라진이 맹독성이에요. 굉장히 유독한 연료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세워놔도 사람에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 목적이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덜 유해한 걸 쓸 텐데 왜 이렇게 위험한 연료를 쓸까라는 것도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자꾸 북한의 이런 위성발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사일 실험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근거를 지금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조금 됐습니다. 자 이제 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화성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화성에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이분이 이제 도파민이 잘 안 나오는 분이세요. 너무 많은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화성에 가는 게 화성 정도는 가줘야 도파민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도 사실은 둘 다 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 시도하는 모든 과학기술은 결국 인류의 생존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결국 지구를 떠나서 어딘가 이주하려면 난이도가 낮은 화성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는 건데 일단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난이도 문제가 커요. 지금 뭐 달에 가야 되냐 화성에 가야 되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미 달이나 화성 다른 나라 다 갔는데 우리는 좀 다른 데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분들 계신데 우리가 이제 피아노를 배울 때도 바이엘을 치고 체르니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다들 바이엘 치는데 내가 굳이 바이엘 칠 필요 있나? 이러지 않잖아요. 난이도의 단계가 있는 거고 바이엘을 못 치면서 바로 체르니를 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엘을 치고 체르네를 치고 점점 더 어려운 곡을 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다른 나라가 이제 갔던 길을 먼저 갔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고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우리나라도 언젠가 굉장히 고난이도의 우주 기술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우리도 언젠가는 화성에는 가긴 가야 된다. 언젠가는 그것도 결국 진검달이겠죠. 달부터 가고 화성도 가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달에 가겠다는 목표는 지금 세워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궤도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주말에 만나는 김지영의 뉴스 하이킥